섬진강 구간 중에서 가장 경치가 빼어난 것으로 유명한 장군목 유원지를 만나게 되는데요. 장군목 위를 가로지르는 현수교와 섬진강. 한 폭의 그림처럼 멋진 조화를 이룹니다. 장군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.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산 모양이 장군처럼 생겼다고 해서 장군이고. 목은 장군 밑에는 반드시 적장의 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장군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. 장군목에는 조금 특이한 모양의 바위가 많은데요. 그 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이 바위가 바로 요강바위입니다. 아찔하다. 구멍이 굉장히 깊네요. 성인 너댓 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큰 구멍을 가진 요강바위. 아주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. 어떤 전설이요? 우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성분들이 이 바위에 와서 치성을 드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. 자연이 지금 신비한 게 물로 이렇게 패인 거잖아요. 그렇죠. 너무 신기하다. 장군처럼 늠름하게! 이야기도 듣고 사진도 찍고 미션 성공! 즐거우고 vielen dólares Hisp 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